의지법 형사 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코로나19 환자가 다녀갔다며 허위사실을 유판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회사에서 SNS 메신저로 동료 B씨에게 신천지 교인이 다녀가 큰 병원과 목욕탕이 문을 닫았다며 허위사실을 전달했고 B씨는 이를 가족 9명이 있는 SNS 단체 대화방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허위사실을 유판 잘못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